안녕하세요 저는 다국어가는 카페 채널을 운영하는 김박사입니다. 헬로 아임 닥터 킴 홀런즈 어 멀티룰 카페 채널 콘니찌와 와타시와 다국어 채네로 운내시데이루 킴 화카스테스 따지아 하오 워스 징잉두어 위종 카페팅 핀다우드 짐보스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다국어를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언어는 네이버 글로벌 회화에서 오늘은 한영일중 즉 한국어와 영어와 일본어와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배우실 내용은 1장 기본표현에서 오늘은 3-3강 축하칭찬에 칭찬에 관련된 문장들이 되겠습니다. 그럼 3-3강 축하칭찬에 칭찬에 관련된 문장들을 영어 일본어 중국어의 원의민의 반음을 순서대로 듣겠습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문장 대단해요. great 환상적이에요 fantastic 멋지네요 wonderful 잘하고 있어요 you're doing good 아주 잘했어요 you're doing great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i'm proud of you 정말 부러워요 i envy you 참 잘하는군요 you're really good at that 참 친절해요 you're so kind 머리가 좋군요 you're so smart 똑똑한 사람이네요 she's very intelligent 탈방미인이군요 you do everything well 한국말 잘하시네요 your korean is very good 대화 훌륭해요 아주 잘해주셨어요 it's fantastic i love it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i'm glad you like it 네 이번에는 일본어를 듣겠습니다 대단해요 고립바です 환상적이에요 すごいですね 멋지네요 素敵ですね 잘하고 있어요 아주 잘했어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아낮다 얇고誇ります 정말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정말羨ましいです 참 잘하는군요 とてもお上手ですね 참 친절해요 とても親切ですね 머리가 좋군요 頭がいいですね 똑똑한 사람이네요 頭のいい方ですね 팔방미인이군요 何でもできるんですね 한국말 잘하시네요 韓国語がお上手ですね 대화 훌륭해요 아주 잘해주셨어요 とても立派に うまくやってくださいました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お褒めの言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이번에는 중국어가 되겠습니다 대단해요 太厲害了 환상적이에요 太棒了 멋지네요 太帥了 잘하고 있어요 年做得很好 아주 잘했어요 您做得很好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我为您感到自豪 정말 부러워요 真羨慕您 참 잘하는군요 您做得好极了 참 친절해요 您真热情 머리가 좋군요 您真聰明 똑똑한 사람이네요 您真聰明 팔방미인이군요 您真是個全才 한국말 잘하시네요 您韓语说得真好 대화 훌륭해요 아주 잘해주셨어요 太棒了 您做得非常好 칭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您的 과정 네 잘 들으셨습니까 네 그럼 문장을 보기 전에 먼저 문법적인 용어와 어순을 간단하게 설명하겠습니다 s는 subject 주어로 쓰읍는 이가입니다 be는 verb 동사로 서머마다이다이고 o는 object 목적으로 쓰읍는 직접 목적어 DO이고 몸에게는 간접 목적어 O입니다 c는 compliment 보호로써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격보호는 s c 목적으로 보충해주는 목적격보호는 o c입니다 어순은 한국어와 일본어의 어순은 주어 목적어 동사이고 영어와 중국어의 어순은 주어 동사 목적어 어순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배우실 기본 표현 축하 칭찬에 관련된 문장들은 간단한 구어체이기 때문에 어휘 중심으로 설명을 하겠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오형식의 문정을 가지고도 또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문장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대단해요 great 일본어는 고립바데스 중국어는 타이리하일러 환상적이에요 fantastic 일본어는 스고이데스네 중국어는 타이빵너 멋지네요 원더풀 일본어는 스고이 스테키 되스네 그 다음 중국어는 타이 슈아일러 그 다음 잘하고 있어요 영어는 you are doing good 유가 주어에서가 되고 are doing 동사 v 이런식이죠 당신은 are doing good 잘하고 있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는 우맛구 야테이마스 우맛구가 잘이죠 야테이마스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맛구 야테이마스 잘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닌주어 더 헌하오 닌주어에서가 되고 주어 동사 v 이런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주어 더 헌하오 잘하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아주 잘했어요 영어는 you are doing great you 주어에서가 되고 are doing 동사 v 이런식이죠 당신은 doing great 아주 잘했어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 우맛구 야테 구다사이마시타 자 우맛구 것도 잘이죠 야테 구다사이마시타 했어요 되겠습니다 아주 잘했어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닌주어 더 헌하오 닌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 v 이런식이죠 그래서 닌 즉 당신은 주어 더 헌하오 아주 잘했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자 영어로 보시면 I'm proud of you I가 주어에서가 되고 I'm proud of 동사 v you 목적 오 삼행식이죠 I 저는 you 당신을 I'm proud of 자랑스러워 합니다 즉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 아낫다오 호콜니 오모이마스 자 여기서 보시면 아낫다오 당신을 호콜니 즉 자랑스럽게 오모이마스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낫다오 당신이 호콜니 오모이마스 자랑스러워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 저는 정말 부러워요 영어로 보시면 I'm envy 입니다 즉 I 주어에서 되고 envy 동사 v 유가 목적 오 삼행식이죠 그래서 I 저는 envy 당신이 부럽습니다 정말 부러워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 혼또니 우라야마시 되스 부럽습니다 혼또니 우라야마시 되스 정말 부러워요 중국어로 보시면 전 시엠무니 즉 여기서 닌 당신이 전 정말로 시엠무 부럽습니다 그래서 전 시엠무니 당신이 정말 부러워요 되겠습니다 띄우겠습니다 그 다음 참 잘하는군요 You are really good at 유가 주어에서 되고 are really good at 동사 v that 목적 삼행식입니다 그래서 be good at 동사 v 로서 잘하다 이 말이죠 be good that 그래서 당신은 that 그것을 are really 정말로 good 즉 잘하는군요 그래서 You are really good at that 당신은 참 잘하는군요 되겠습니다 1번으로 보시면 도테모 오주오주 되스니 마찬가지로 도테모 참이죠 정말로 오주오주 되스니 하는군요 그래서 도테모 참 오주오주 되스니 잘하는군요 그래서 도테모 참 오주오주 되스니 잘하는군요 그래서 도테모 오주오주 되스니 즉 참 잘하는군요 되겠습니다 중국으로 보시면 는 주어 는 주어 하오주일 는 주어에서 되겠습니다 주어 동사부위 이런식이죠 그래서 당신은 주어 하오주일 참 잘하는군요 되겠습니다 참 친절해요 영어로 보시면 You are so kind 유가 주어에서 되고 아가 동사부위 so kind가 주격 부어있으시 이 형식이죠 그래서 You 당신은 are so kind 참 친절합니다 친절하군요 되겠습니다 일본으로 보시면 도테모 신세츠 대스니 마찬가지로 참 신세츠 대스 즉 친절해요 그래서 도테모 신세츠 대스니 참 친절해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닌쩐 러칭 닌 즉 당신은 쩐 정말로 러칭 친절해요 그래서 닌쩐 러칭 당신은 참 친절해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머리가 좋군요 You are so smart 유 주어에서 되고 아 동사부위 so smart 주격 부어있으시 이 형식이죠 당신은 아 소 스마트 똑똑하군요 즉 머리가 좋군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 아타마가 이데스네 아타마가 즉 머리가 이데스네 좋군요 그래서 아타마가 머리가 이데스네 좋군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닌쩐 총맹 즉 당신은 쩐 정말로 총맹 즉 총맹하군요 즉 머리가 좋군요 그래서 닌쩐 총맹 즉 당신은 머리가 좋군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똑똑한 사람이네요 she's very intelligent 즉이 가면 she 그녀는 she가 주에서 되고 이즈가 동사 we very intelligent 가 주기 보호해서 이 형식이죠 그래서 she 그녀는 is very intelligent 정말로 똑똑하군요 그래서 she's very intelligent 똑똑한 사람이네요 되겠습니다 1번으로 보시면 그러면은 아다마노 이이 같다 대스네. 아다마노 머리가 이이 즉 좋은 같다 사람 대스네 이네요. 그래서 아다마노 이이 같다 대스네 머리가 좋은 사람이네요. 즉 똑똑한 사람이네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는 닌쩐 총맹 마찬가지죠. 닌 당신은 쩐 정말로 총맹 즉 똑똑한 사람이네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팔방미인이군요. 영어는 you do everything well. you 주에서 되고 do 동사 v everything 목적 5 3행식이죠. 당신은 everything 모든 것을 do well 잘하는군요. 즉 팔방미인이군요 되겠습니다. 다음 1번으로 보시면 난데모 대키룬 대스네. 난데모 무엇이든지 대키룬 대스네. 하시는군요. 잘 하시는군요. 그래서 난데모 대키룬 대스네. 아무것이나 잘합니다. 그래서 팔방미인이군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은 닌쩐 그 최앤차이. 닌쩐에서 되고 서 동사 v 그 최앤차이. 주격 보호에서 시. 이 형식으로 닌 당신은 정말로 서 그 최앤차이가 만능이죠. 그러니까 팔방미인이군요 되겠습니다. 그 다음 한국말 잘하시네요. 그 다음 영어로 보시면은 your korean is very good. your korean 주에서 되겠습니다. is 동사 v very good 주격 보호에서 시. 이 형식이죠. 그래서 your korean 즉 당신의 한국어는 very good 매우 훌륭합니다. 즉 한국말 잘하시네요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은 강콕국어가 오저오저 됐으니. 즉 강콕국어가 한국말을 오저오저 됐으니. 잘하시네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은 닌한위 수어 더 쩐하오. 자 닌쩐에서 되겠습니다. 그 다음 수어 즉 동사 v 한위 목적어 3행식이죠. 그래서 닌 당신은 한위 즉 한국어를 수어 더 쩐하오. 참 잘하시군요. 즉 한국말 잘하시네요 되겠습니다. 다음 디아우로 보시겠습니다. 훌륭해요. 아주 잘해 주셨어요. 영어는 it's fantastic. I love it. it's just a go. 이즈 동사 v fantastic 주격 보호에서 시. 이 형식이죠. 그래서 it 그것은 정말 훌륭합니다. I love it. 저는 그것을 좋아합니다. 즉 아주 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은 도테모리빠니 우마쿠 야떼 구다사이 마시다. 도테모리빠니 매우 훌륭합니다. 우마쿠 잘이죠. 야떼 구다사이 마시다.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마쿠 야떼 구다사이 마시다. 아주 잘해 주셨어요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은 타이빵너 닌주어 더 페이창하오. 자 닌주어에서 되고 주어 동사 v. 일형식입니다. 그래서 타이빵너 훌륭합니다. 당신은 주어도 페이창하오. 아주 잘해 주셨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어는 I'm glad you like it. I가 주에서 되고 M 동사 v. 이 글래드가 주격 보호에서 C. 여기 접속사 TET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리고 U가 다시 S1. 라이크가 V1. It 복조가 O1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역하면은 저는 기쁩니다. 당신이 그것을 좋아해서 그래서 전체적 의미로는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일본어로 보시면은 오호메노 고토바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오호메노. 즉 칭찬의 고토바 말이죠. 그래서 오호메노 고토바 즉 칭찬의 말에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감사합니다. 되겠습니다. 중국어로 보시면은 당신의 칭찬에 즉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칭찬에 감사를 합니다. 즉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럼 방금 들으신 문장들과 어휘를 염두에 두시고 이번에 다시 원어민의 발음을 들으실 때는 크게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영어부터 듣겠습니다. 시작합니다. 굉장히 대단해요. 정말 부러워요. 참 잘하는군요. 참 잘하는군요. 참 친절해요. 머리가 좋군요. You're so smart. 똑똑한 사람이네요. She's very intelligent. 팔방 미인이군요. You do everything well. 한국말 잘하시네요. Your Korean is very good. 대화. 훌륭해요. 아주 잘해주셨어요. It's fantastic. I love it.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m glad you like it. 네. 이번에는 일본어가 되겠습니다. 대단해요. 고립바です. 환상적이에요. すごいですね. 멋지네요. 素敵ですね. 잘하고 있어요. うまくやっています. 아주 잘했어요. うまくやってくださいました.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あなたを誇りに思います. 정말 부러워요. 本当に羨ましいです. 참 잘하는군요. とてもお上手ですね. 참 친절해요. とても親切ですね. 머리가 좋군요. 頭がいいですね. 똑똑한 사람이네요. 頭のいい方ですね. 팔방 미인이군요. 何でもできるんですね. 한국말 잘하시네요. 韓国語がお上手ですね. 대화. 훌륭해요. 아주 잘해주셨어요. とても立派にうまくやってくださいました.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お褒めの言葉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 네. 이번에는 중국語が 되겠습니다. 대단해요. 太厲害了. 환상적이에요. 太棒了. 멋지네요. 太帥了. 잘하고 있어요. 您做得很好. 아주 잘했어요. 您做得很好. 당신이 자랑스러워요. 我为您感到自豪. 정말 부러워요. 真羨慕您. 참 잘하는군요. 您做得好极了. 참 친절해요. 您真热情. 머리가 좋군요. 您真聰明. 똑똑한 사람이네요. 您真聰明. 팔방 미인이군요. 您真聰明. 한국말 잘하시네요. 您韓语说得真好. 대화. 훌륭해요. 아주 잘해주셨어요. 太棒了. 您做得非常好. 칭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谢谢您의 과정. 네. 잘 들으셨습니까? 사실 저는 일본어와 중국어를 전공하지는 않았습니다. 단지 제가 외국어가 좋아서 제가 공부한 내용들을 많이 부족하지만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영상을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본어와 중국어가 전공자가 아니기 때문에 설명을 하는 가운데 혹시 실수한 부분이나 또는 보충할 부분들이 있으면 언제든 댓글로 남겨 두시면 즐겁게 여러분들과 함께 지식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뵙겠습니다. Bye. See you tomorrow. Sayonara. Matashita. Sayonara. Sayonara. Min Tianjin.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Please subscribe and like. Thank you.